이게 섬의 마을 오페른데 나는 그 캐릭을 2개 키우잖아. 그러니까 행기를 분캐을 좀 못 녹이잖아. 그러니까 어차피 기회나 내가 이거 쓸 것도 아니고 오페르에서 보시면 여기 NPC가 새로 추가된대. 섬의 물품 교환 예 그 소위 말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이템 60에서 명예의 긍지. 예. 항해 세트 연마 재료를 일주일 동안 수요일마다 초기화 되죠. 이거 판매하기 때문에 수요일 되기 전에 미리 사셔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살 수 있거든. 그 다음에 그 섬 세트를 구비 안 하실 분들은 이런 기회나 증표 같은 걸로. 섬의 파패. 기회나 증표 5개씩 들어있죠. 많은 항해 세트는. 어 근데 왜. 아 겹치는 게 아니구나. 내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. 야이씨. 왜 이래 이거. 이거는 패시브라 가지고 사서 상관없는데. 그리고 또 일주일. 얘 5일 남았다고. 일주일. 일주일에 한 번씩 살 수 있죠. 자리가 없어서. 하도 많이 참 하다 가지고. 기회나 증표. 나는 항해 세트를 연마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. 그 다음에 여기 기회나의 눈불로 살 수 있는 것 중에. 제일 끝에 가면 오페르. 오페르의 프로키언 증표 상자. 요거는 근데 기회나의 눈불이라 가지고. 요것도 다섯 개. 일주일에. 일주일마다. 제가 그 한 번씩. 다섯 개 다섯 개. 나는 근데 섬의 마음 여섯 개. 60개를 못 모아 가지고. 한 개는 못 사요. 이것도 맹 다섯 개이긴 한데. 일주일에 프로키언 증표 10개. 어차피 쓸리도 없죠. 항해를 연마를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안 되고. 됐다. 오페르에서 사실 수 있고. 저한테 캐릭 여립게 키우는 사람들은. 예. 증표에게 모으기 힘들어. 항해를 한 캐릭. 예. 몰아 썼어요. 이기 때문에. 부캐. 소위 말은.